김숙찬 군,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충청북도 교산군 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 인사하시고요. 괴산 유기동 아줌마 김영현입니다. 네, 아이고, 나도 많이 오셨나 봐. 선생님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뭡니까? 열로 오셔서 열로. 아니, 선생님이 추석 명절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차례도 못 지내실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니 차례상 차례 왔어요. 아, 좋습니다. 그냥 뭐 차례도 못 지내시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안쓰러워서 차례상을 차려왔다고 그럽니다. 나도 나지만은 여기 이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어, 저 대표자에서 나오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나오시라고. 뭐 이왕에 객지 나왔으니까 여기 저 악공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좀 모셔요. 차례를 좀 모시겠습니다. 아,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래, 우선 저래. 그렇지? 그렇죠? 어, 저래. 어찌?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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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 나아, 마리아. 그리고 잡수시라고 술도 좀 놔드려. 아이고. 많이 많이 드시고. 저기 고추장 드시고. 그렇죠? 우리 계산 청결 고추장 왔으면 고추장. 맛은 좀 보셔. 자, 고추장이구나. 매콤하고 아주 맛나가지고. 어때요, 회장님? 계산 청결 고추, 계산 청결 고추. 거긴 맛이 있으면 말을 못 해. 아직 안 먹었어요. 맛나요, 맛나. 그래, 고추장. 그다음에 여기 절임배추가 또 있네. 아이고, 우리 계산 시골 절임배추. 절임배추. 이러면 한 번 뜯어다셔봐. 그동안에 몸비게들이 또 뒤에서 궁중궁중 많이 많아가지고. 드사이다, 드사이다. 옳지? 친환경 유기농 절임배추이기 때문에 배추가 부르지도 않고 속이 꽉 차가지고. 꽉 차다. 아주 은내져요. 정말이요. 또 있어요, 우리. 계산 대학 찬옥수수. 아, 찬옥수수. 아, 좋았다. 아이고. 껍질이 얇고. 속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반대로 쫄깃하게. 아주 그냥 찰져서 즐겨주는. 대학 찬옥수수입니다. 그래요? 이야. 아이고. 괴산 연풍 사과 때까봐요. 아주 그냥. 이야, 이 괴산 사과가 이렇게 좋아요? 꿀이 안에 꽉 박혀가지고. 꿀이 찼어? 이야. 그냥 씹으면 당김비, 주비 줄줄줄줄.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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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막, 줄줄이 막 흘러, 흘러. 아우. 요 안에 꿀치가 있네, 동글동글. 그럼요, 우리 괴산이. 청저, 친환궐 유기노. 독산물이 엄청 많아요, 정말. 저기요. 네. 이거 이분이분. 어떡하죠? 아이고. 잡숴봐. 잡숴봐. 카메라 감독님 하나 잡숴봐. 좋다, 좋다. 앞에 웃돌이 이렇게 올리고. 한 입 먹고. 잡숴봐. 아이고, 좋아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노래는 무엇이에요? 초혼. 민지의 초혼입니다. 아, 초혼. 좋습니다. 초혼 불러드립니다. 고마워요. 에스산 비ț ef 선암삼이 부서진 이름이여 헝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헝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울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오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오 심취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그녀마저 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